오늘 어떤간증 4338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복의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만히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간증 4338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보험사이에 이 나라의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묻은 손을 얹으시고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나사리 예수님으로 그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해결될지어다 어떤가 지금 4338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문제로 인하여 손을 얹고 있으니 주님 십자가 보험의 피로 퍼버스 좀 쏟아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지금 나사리 예수님으로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매매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보상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또한 층간소업문제가 해결될지다 이웃층간소업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또한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부부 이혼 소송이 해결될지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지다 부부 이혼 소송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다 또한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 째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 째다 여러가지 문제문제마다 주님이 함께하셔서 그 문제에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 째다 나사람에서 기적이 일어날 째다 각종 문제마다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임하셔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십니다 나사람에서 깨끗게 해결될 째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나사람에서 해결될 째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됩니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됩니다 여러가지 부부 갈등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부부 갈등이 안정됩니다 믿으시면 아민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람에 있음으로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압병인 나사람에서 깨끗게 치유될 째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 째다 피부암이 치유될 째다 피부암이 치유될 째다 피부암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피부암이 치유될 째다 간암이 치유될 째다 간암이 치유될 째다 폐암이 치유될 째다 폐암이 치유될 째다 후두암이 치유될 째다 후두암이 치유될 째다 갑상승암이 치유될 째다 갑상승암이 치유될 째다 대장암이 치유될 째다 난수암이 치유될 째다 신장암이 치유될 째다 제장암이 치유될 째다 위암이 치유될 째다 각종 압병이 떠나갈 째다 혈액암이 치유될 째다 또한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당뇨병이 치유될지다 각종 성인병이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목디스크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 치유될지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지다 탱스 무르칸절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심부전증이 치유될지다 심부전증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신경성 질환이 치유될지다 조상저주 귀신이 떠나갈지다 조상저주 귀신이 떠나갈지다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비만이 치유될지다 또한 여러가지 믿음의 여러가지 질병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사해서 어떠한 질병이 됐든지 간에 깨끗게 치유될지다 나살에서도 깨끗게 치유될지다 에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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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살에서도 깨끗게 치유될지다 믿으시면 아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가진 4338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복기도를 했습니다